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네 저 지금 전신 구석구석이 아프답니다 네 선생님이 좀 봐주시겠어요 네 아빠가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려요 치료 좀 해주세요 치료 네 뭔가 흘러내려요 뭐가 흘러내려요 네 어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 닦아내야 돼요 선생님 네 이거는 뭐예요 어 달빙일 달빙일관이에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리고요 제가 눈도 좀 아픈 거 같아요 눈 눈 좀 봐주시겠어요 눈 여깄다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잘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닦으시면 돼요 정말이에요? 네 잘 보이나 볼까요 오오 잘 보이네요 네 이번엔 또 어디 가보세요 요즘에 요즘에 이빨이 아픈 거 같아요 이빨 좀 봐주세요 선생님 네 내가 이빨으로 들어가간다 이빨이 많이 썩었군요 이빨 좀 닦아야겠어요 이빨 좀 닦아야겠어요 이빨 좀 닦아야겠어요 이제 치료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빡빡 닦아주세요 선생님 아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이빨이 되게 시원해졌어요 이빨 이빨은 세 번 닦아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이제 또 어디가 아파? 선생님 요즘에 심장이 많이 안 띄는 거 같아요 네 심장 좀 봐주세요 자기야 심장 어 예진이 심장 이렇게 띄는 거야 예진아 봐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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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여기서 대하는 거야? 우와 심장이 안 띄는 거 같지 않나요?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가 뭔가 틀렸어요 아 거의 뭐가 틀렸어요? 네 꿰매주세요 빨리 네 우와 이제 심장이 잘 띄는 거 같아요 네 우와 아빠 엑스레이 좀 찍어주세요 아빠 엑스레이 좀 찍어주세요 아빠 엑스레이도 어떻게 됐어요? 어 짠 이제 들어와세요 어 선생님 네? 이게 아빠 엑스레이 인가요? 네 그래요? 어떻게 생겼나요? 음 심각해요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? 네 담배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을 가져가요 아 약? 아 약 주시는 거예요?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러 par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